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펀드의 투자 부실론에서 수천억에서 무려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에 이른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최근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펀드 사기 의혹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기 의혹 사건은 모두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일어난 부실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라임펀드 사건은 시중에서 1조 6천억가량을 끌어모아다가 이 가운데 무려 5천억 정도를 먹어버린 히데이의 사모펀드 사기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규모 펀드 사기사건입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같은 대규모 펀드 사기사건에는 사기를 행한 주역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나 비호 세력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비호 세력들이 없는 한두 내에서는 대규모 펀드 사기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취재경험을 가진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림리스트는 그동안의 취재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사건의 진실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금융사기의 오랜 역사에서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은 이런 규모의 범죄 행각에는 실세 권력의 비호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실세의 도움이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사기사건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실세의 도움이나 조력이 없다면 대규모 펀드 사기사건은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바로 관심의 초점이자 우리가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 펀드 사기사건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낱낱이 까벌릴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라임펀드 실제 전주로 알려진 사람의 수차례 걸친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는 일이나 그런 입장문 공개를 전후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성력 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이나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라임펀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것 대신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초점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낱낱이 까벌리는 것보다도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월 23일 날 박정은 조선일보의 논설실장은 게이터의 악취가 하도 진동해서 덮을 방법이 없다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기구했습니다. 그 칼럼의 말미에는 이번 사건과 현재 정국과의 상호관계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그런 몇 문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펀드 사태는 역대 정권의 권력 게이터의 판박이다. 게이터가 아니라면 그게 더 이상할 노릇이다. 단 하나 과거 게이터와 다른 것은 정권의 뻔뻔함 뿐이다. 권력 비호를 시사하는 온갖 정황이 쏟아지는데도 미안해하는 기세조차 없다. 1년 가까이 쉬쉬하며 수사를 질질 끌더니 사기꾼 입에서 야당과 검사 이름이 나오자 반색하며 윤석열 내쫓기의 뒤집기 기술에 들어가고 있다. 검찰마저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겁날 것도 없을 것이다.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나 추미애 아들 의혹처럼 적당히 꼬리를 자르고 덮을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정권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권력과 돈의 부도득한 동거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이다. 게이터의 악취가 하도 진동해서 아무리 덮어도 감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런 아주 게이터의 실제 모습과 그 다음에 펀드 사기 사건과의 상호관계를 핵심을 관역한 그런 지적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경우 문정권의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덮자는 목표를 확실히 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겨진 흔적들이 너무 많고 그 흔적들이 너무 깊어서 은폐에 성공하거나 꼬리를 자르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펀드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실세대의 노력은 마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엇비슷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덮어버릴 수 있다면 오래오래 권력을 쥐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시간이란 것은 그들에게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삐끗거리기 시작하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력 누수와 함께 권력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져 내릴 것으로 봅니다. 도처에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데 과연 그들이 무슨 수로 악취가 새해 나가는 것을 꽁꽁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